안녕하세요 집밥 부동산 공인중개사 최서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상가주택 매매입니다. 감정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금매급 가격이구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1호선 부천 역세권이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중공은 1988년 12월이며 34년 되었구요. 현 공실없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238제곱미터 72평, 건축면적 140제곱미터 42평, 연면적 400제곱미터 120평입니다. 보증금 3억 3천 5백만원, 월세 149만원입니다. 7인수금 7억 5천만원이구요. 매매가 12억원입니다.